옆돌리기 아 이게 득점이 됩니까? 득점이 됐습니다 모랄레스가 마무리 짓습니다 PS, JDX, 히어로스가 코스 시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2020, 2021 시즌 PBA 팅리그 초대 챔피언 자리에 PS, JDX, 히어로스가 오르게 됐습니다 모랄레스가 모자를 벗고 거의 눈물을 글썩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까 표정 보셨죠? 정영섭도 반격에 겨워 자, 눈물을 흘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적같은 우승을 만들어낸 TS, JDX, 히어로스입니다 어제 승부치기 접전팀의 승기를 거두고 그리고 오늘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1세트를 내주고 난 이후에 2, 3세트를 가져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TS, JDX, 에로스로 흐른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